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인생에서 변화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뭔가 잘 살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변화를 만들고 싶다. 이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변화에는 불확실성이 따라온다는 걸 간과해요. 그래서 아 나 변하고 싶어. 말로는 변하고 싶다 그래요. 나 돈 많이 벌고 싶고 나도 좀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고 지금보다 열심히 살고 싶고 이런 식으로 변화를 추구한다고 사람들이 말은 많이 해요. 그런데 변화는 필연 쪽으로 뭐를 가져오죠? 불확실성을 가져옵니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항상 무언가는 변하기 마련입니다. 블랙스완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블랙스완이 뭐예요? 검은 백조. 백조는 대부분 하얗습니다. 그리고 한 90% 이상 확률로 하얀 백조가 태어나요. 하얀 백조에게서는. 그런데 가끔 블랙스완이 나타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도 예견치 않았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불확실성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블랙스완급 대박 변화가 아니더라도 짜잘한 변화, 짜잘한 불확실성은 인생에서 항상 동반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들이 갈려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떻냐. 이 변화를 못 견딥니다. 불확실성을 감수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아, 무섭다. 아,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어, 나는 이런 고통 스트레스를 기대했던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발만 담가보고 아, 아니야. 아, 뜨거. 하고 그냥 나와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온탕에 우리가 목욕을 하러 들어가요. 그런데 물의 온도가 조금 뜨거운 편이면 발 처음에 담그면 어때요? 뜨거워요. 그럼 아, 뜨거. 하고 하면 이 사람 씻을 수 있어요? 못 씻어요. 그런데 처음엔 조금 뜨거운데 발을 살짝살짝살짝 담가보면 어때요? 점점 익숙해져요. 피부가 자극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조금씩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온탕에 확 물을 담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 시원하다. 이런 만족감이 찾아오잖아요. 온탕으로 예를 들었지만 다른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뭔가 뜨거워 혹은 뭔가 자극적인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감수하고 발을 담그고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익숙해져요. 그리고 그 변화를 내가 감당해내고 견디다 보면 결국에는 성장과 변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뭐, 유튜브 해볼래. 유튜브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 해볼래? 라고 하면 뭐, 처음에 알겠습니다. 해봐야지. 라고 해요.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이것저것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서 내가 모르는 게 생깁니다. 아, 이건 어떻게 하지? 편집 어떻게 하지? 썸네일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이런 식의 고민을 많이 해요. 혹은 아, 열심히 편집해서 만들었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네? 혹은 악플이 달리네? 이런 식으로 뭔가 변화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자꾸자꾸 이게 생겨요. 뭔가. 인생에 뭐가 자꾸 생겨요. 그런데 이때 아, 감당할 수 없어.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나 안에 하고 던져버리면. 변화가 생길까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 변화를 만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생겼다.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저것 저것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증명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좀 과학자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령 어떤 주장을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성공하려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한다 해볼게요. 이거 너무 뻔하잖아요. 누가 성공하려면 노력을 해야 돼? 라고 하면 이게 설득력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 성공에 관한 빅데이터, 성공한 사람들 한 수십만 명을 연구한 빅데이터 연구학자 알버트 바라바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을 하려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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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을 해야 됩니다. 라고 데이터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하니까 어때요? 그래서 신뢰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꼭 뭔가를 주장할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깨닫고 내가 성장할 때도 이런 데이터가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는 어떻게 쌓여요? 내가 가설을 세우고 뭔가를 노력할 때 쌓여요. 다시 유튜브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여러분이 유튜브를 하고 싶어요? 아, 영상 성과가 안 나오네. 썸네일을 바꿔볼까? 어, 바꿨는데 조회수가 더 떨어졌네? 그럼 아까 그게 맞나 보다. 그러면 뭔 차이가 났길래 조회수가 떨어졌을까? 이거 한번 바꿔보고. 어? 내가 말을 이렇게 했더니 악플이 달리네? 어, 그러면 뭘 말을 잘못했을까? 어떤 포인트가 사람들을 자극하게, 사람들이 짜증나게 만들었을까? 이걸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해보고 개선해보는 작업. 그런데 이 작업이 다 어때요? 불확실성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이러면 이렇게 되겠지 저러면 저렇게 되겠지 가설을 세우고 검증해보는 그 과정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성장과 성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딱 이겁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장하려면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불확실성은 상당히 많은 경우 고통을 수반합니다. 짜증이 나요. 무서워요. 그렇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뚫어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가설을 세우고 검증함으로써. 그런데 여기서 실패하는 사람들, 무너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죠? 이걸 견디지 못하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뭔가, 여러분이 뭔가를 하나 시도했을 때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불확실성을 만났어요. 그때 여러분은 한 번 더 가설을 세우고 도전했나요? 아니면 아, 잘 모르겠다. 라고 빠르게 포기했나요? 이게 유튜브든 뭐든 분야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성패를 결정하는 성공의 핵심 비결입니다. 방금까지 제가 성공하려면 불확실성을 뚫어내야 한다. 내가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고 그거를 돌파해내야 된다. 그게 때로는 고통스럽고 무서울지라도 뚫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잘 되려면 유튜브를 잘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잘하거나 아니면 책을 쓴다거나 돈을 번다거나 이런 것들을 잘하려면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 기술은 있잖아요. 그 모든 뭐랄까 모든 성공의 한 10%, 20%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사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런 선생님들이 계세요. 첫 번째 유형. 수업을 너무 못해요. 진짜 참관 들어가면 참관 가끔 공개 수업 행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도대체 저 사람은 죄송한 말이지만 임용고시를 어떻게 통과했나? 진짜로 제가 그냥 까먹고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임용고시 어떻게 통과했나 싶을 정도로 수업을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런 분들 중에 애들이 다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차이가 뭘까? 수업 진짜 못하시거든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애들이 안 자요. 자도 혹시 선생님이 내가 수업을 지루하게 했니? 미안하다. 좀 일어날래? 하면 죄송해요. 그리고 길에서 선생님을 보면요. 존경해요. 인사를 제대로 해요. 위험이 서요. 수업을 못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수업을 못하는데 어떻게 존경받을 수가 있지? 반면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수업은 진짜 잘해요. 깔끔해요. 수업 준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논리적으로 빡빡빡빡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애들한테 미움을 받아요. 그거는 뭘까? 도대체 차이가 뭘까? 제가 곰곰이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서야 제가 자기개발서를 많이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본질이 뭐냐면요. 그냥 딱 하나예요. 마인드예요. 마인드. 이 사람들이 학생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인드로 대하는가? 내가 이 가르치는 행위 자체를 얼마나 천직으로 여기고 내가 교수 스킬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아이들을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고 내 수업에서 아이들이 하나라도 더 받아갔으면 좋겠는 그 마음이 있으면 알아요. 아이들이 그걸 안다고요. 그런데 수업을 아무리 잘해도 애들 상태는 모르겠고 내가 수업 잘해서 내 만족을 누려야지 이거 애들이 다 알아요. 자기 잘난 맛에 수업한다? 다 알아요. 그렇다면 기술, 실력, 교수법보다 그 본질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게 유튜브에 난통할까요? 유튜브에서 내가 영상에서 좀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만약 내 진정성이 진짜 어떤 형식으로든 구독자들, 시청자들한테 진정성이 엄청 느껴져. 물론 말을 아예 못해버리면 전달이 안 되겠지만 그리고 온라인상에서는 이 진정성을 전하는 게 좀 더 빡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달이 된다면 사람들이 안 좋아할까요? 좋아할 거예요. 거기다가 이 유튜브를 지속하는 혹은 유튜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 노력을 할 때 지속하는 그 지속성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의 스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본질 내가 유튜브를 왜 하는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 내가 왜 성장해야 하고? 내가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 이 본질적인 마인드가 뭐냐에 따라서 지속성이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의 목적이다. 뭐 그게 나쁜 목적이라고 무조건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런 분들보다 나는 내 사업, 내 비즈니스를 통해 어떤 사람을 도울 거야 이렇게 도와주겠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잘 될 거라고 봐요. 왜? 돈을 벌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그 돈을 못 벌면 실패하는 게 돼요. 그런데 남을 도와줄 거야가 되면요. 돈을 못 벌어도 성공하는 게 돼요. 그러면 맨날 맨날 실패하면서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맨날 맨날 성공하면 지속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거고 어떤 기술적 요소 앞에 마인드가 제일 먼저 갖춰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마인드가 타인한테 다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우리가 무언가 성과를 내고 싶다. 그러면 그 과정엔 항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항상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길 거고요. 그 가운데서 고통도 따라올 거고요. 때로는 블랙스완이라고 부를 만한 엄청 거대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없고가 성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즉 상황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그 변화를 어떻게 견디는가? 그게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고 그 변화를 견딜 수 있는 힘은 기술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온다? 마인드, 본질에서 온다는 겁니다.